신춘 춘산에 눈 녹고 노래 부르고 새가 우는 이런 봄입니다 오늘 우리 초정교 연합의회 때마다 일본 식구들이 늘 찬송을 수고를 해주시고 젊은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나이가 많지만 한국 사람이 초정교 예배 특성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날마다 일본 사람들만 찬송을 하니까 일본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나왔고 오늘 찬송도 봄노래를 불렀는데 부활의 계절 생명의 계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새봄이라고 그러는데 가을이나 겨울이나 여름에는 새자를 안 붙여요 이상해 새여름 새겨울 이런 얘기하는데 봄은 꼭 새자를 붙거든 새봄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초정교 예배 또 여러분의 생명이 시작되는 봄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계절만 오면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어서 제가 이 찬송을 택했습니다 찬송을 하면 백신이 생기고 기도하면 엔돌핀이 생기고 감사하면 암이 체포가 죽고 원망 불평하면 암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건강도 거기 따라옵니다 젊을 땐 노래 잘했는데 목소리도 좋고 늙으니까 음성도 변하고 일주일 돌아다니면서 부엉회를 해도 목이 안 쉬었는데요 요즘 한 시간만 강의해도 목이 쉬어요 늙었다고 하는 증거인데 여러분이 늙은 목사 찬송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맘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골렁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짝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의 물을 고요하게 흐르는 신의 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보내신 주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혼이 주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목사님이 아니고 가수가 돼서 아주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난 오자 합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14장 20절 성경을 쓰신 분은 환불에 있습니다 네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죄명을 지키는 살아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공동한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아이고 이렇게 하야지 진짜 그러지 죽기 전에 깨닫고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면서 은혜를 배우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안심을 시켜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만심하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내용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뜻입니까 복잡해서 의미를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곧 그날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정말 차원 높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포도나무 줄기나 가지가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의 말을 듣고 하는 말씀이 빌리바 내가 나와 더불어 이렇게 오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간단하게 믿고 넘어가는 종교가 아니오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뜻을 아시고 깨달으시고 여러 성도님들이 그 뜻을 이루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간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인간이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낸 사람이 없습니다 수천년 역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문제를 오늘 제 시간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문지사에서 사람이 만든 로봇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이겼다고 온통 세상이 지금 떠들지덕합니다 그렇지만 그 로봇도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간이 이겼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몸 내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 몸과 내 마음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쭤봅니다 내 몸이 나입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나입니까 큰 차고를 큰 차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내가 아닙니다 내 몸은 나의 몸이기 때문에 나는 죽격이고 몸은 소유격입니다 내 몸이 나의 거예요 내 마음이 나의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답을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아라고 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제가 기부하는 바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무아라고 한다고 하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무아이기는 하지만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기는 있지만서도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말씀하고 아주 일맥상통한 거예요 장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이브 인간이 소상에게 어떻게 살다고 했느냐 세 가지의 축복을 줬습니다 생육하고 본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줬어요 그리고 그 인간은 세 번 태어나라고 의미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사람은 세 번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 태어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경 말씀해 보면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인간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인간의 씨가 아버지로부터 나는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속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40 내지 50 미크로니라고 합니다 그때의 내 모습은 1mm의 100분의 4밖에 되지 않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거기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1억분의 1이라고 하는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3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적이라고 1억이라고 하면 테레비전이 오실 겁니다 그때의 이름하기를 나는 정자라고 했죠 정자 그 정자는 아버지 속에서 우리는 74일 동안을 살았습니다 기억은 없죠 그때 무엇을 먹었는가 아버지를 먹고 아버지 속에서 아버지를 마시고 그리고 아버지 속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속에서 아버지를 먹고 아버지를 담는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간이 우리는 한 번 태어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난 것은 그 인간의 시가 어머니 복주에 들어가서 280일 동안을 성장해가지고 어머니를 먹고 어머니를 마시고 어머니를 숨 쉬면서 어머니를 담고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한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데 얼마 동안 살라고 했느냐 창세기 6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인간은 120년을 살라고 했어요 120년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우주 속은 여러분 크게 보면 하나님의 몸과 같은 것이예요 불교에서 말하고 있기를 하나님은 처처 불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소개받아가지고 대체적으로 봤는데 일본의 파동 연구가라고 하는 에모토 마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물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물이 살았더라는 거예요 물이 살았어요 의식적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한 겁니다 물을 넣고 두 그릇에다가 하나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한 그릇은 원수가 됐고 그리고 미워한다 저주한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그 물의 분자를 올려가지고 봤더니 사랑한다고 하는 건 육각수가 돼 있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 물은 육각수가 파괴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한 번 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그 글씨를 읽었느냐 말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내냐 사람에게도 말을 하게 된 말을 사람끼리 주고받아서 서로 알지 않습니까 그걸 때문에 오늘 이 대자연 죽은 것이 없어요 이러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 아 참으로 묘하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몸 대신 처처 불상이라고 한 그것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우리는 무엇이 되었냐 어머니 목주에서 어머니 먹고 어머니 닮듯이 아버지 목주에서 아버지 먹고 아버지 닮으세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압니까 어머니를 그저 어머니하고 생활해서 어머니를 아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여자식구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어머니가 된 이후에 어머니를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된 다음에 아버지를 그때서 아는 것 그러면 인간은 언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되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내용 놀라운 일이에요 죽기 전에 꼭 알아야 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된단 말이냐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70이라고 하는 세월을 흘러가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매일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 기도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힘이 제 몸을 감시합니다 그거를 내가 느꼈지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내 몸속에 확 들어오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 시국님들도 기도하셔서 그런 체험 체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합니다 내가 참답은 양식이요 음료다 나를 먹어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가 산 떡이야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먹어야 하나님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이해 안 되십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기 전에 이걸 알아야 돼요 죽기 전에 하나님들은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축복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다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추건합니다 여러분 진지한 거예요 성경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거든 아멘 성경을 믿으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누구라 했다 신이라 하지 아니었느냐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어 10편 82편 6절에도 너희는 신들이며 신의 아들들이며 자녀들 놀라운 겁니다 인간은 신이 되어야 합니다 왜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육신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신이 돼 가는 거예요 갓신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분명히 갔지만 안 보입니다 안 보였다고 없습니까 분명히 계십니다 그 인간은 마지막 신이 되어야 해요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주님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도행전 2장 6절에 행한 대로가 봐준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으면 성신이 되고 악하게 살았으면 악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왜 지금까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안 가르쳐 주셨나 하는 것이 한편으로 원망스러운 마음도 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장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버리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뭡니까 영이 살아간다는 뜻이죠 영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마지막에 육신을 벗어버리고 시공을 초라는 신이 되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신위라 하는 겁니다 초정교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간혹 귀에 좀 거슬리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신위라고 써붙였건 영이라고 하거든요 뭐의 다름이 있습니까 헤데믹이 헤데믹이 여간은 마지막에 신이 되어간다고 하는지 원칙은 불변의옵시다 그런데 어떤 신이 되느냐 선한 신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어야 해 그랬는데 고만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 사탕의 영이 해와를 유혹했어요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유혹해서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부부의 인연을 맺어 자식을 낳았으니 무슨 자식을 낳느냐 마귀의 자식을 낳습니다 참으로 원망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순수한 찬여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혈통 속에는 사탕마귀의 혈통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다시 나아줘야 할 인물이 필요로 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형이 되어야 했는데 죽은형이 됐어요 예수 글쓰는 후아담으로 와서 살려주는 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렇게도 그렇게도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나 원리와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뭐냐 영생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크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브리 구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27라고 했어요 인간들아 전도서 7장 1절에 출세하는 날보다도 죽는 날이 더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정말로 혼신을 다하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신앙 고백으로 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감 주시는 대로 말씀을 토해놓은 것 뿐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나아야 되며 초삼집에 가는 것이 참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은 마지막에 모든 인간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구당이 1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누가 정해서 하나님이 정해져 하나님이 정한 이 이치를 누가 고역해 목사님이 안 죽는다고 해서 그 영혼이 그 육신이 안 죽습니까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야 그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히브리구당 27절에 말씀하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한 그 말씀대로 살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선하게 살았으면 선한 곳으로 악하게 살았으면 악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 아담이 하나님이 형상되기를 원하셨고 이부가 하나님의 형상되기를 원하여 그 아담과 그 이부가 완성해서 결혼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양 혼인잔치 입니다 계시록에 나오고 어린양 혼인잔치를 여러분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어린양으로 오셨는데 혼인잔치를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8절에 1천 남자 중에 한 남자는 찾았을 때 1천 여인 중에 한 여인을 찾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화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아담과 이부가 완성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어 결혼을 하게 되면 무슨 가장이냐 에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그날의 내가 가정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관계로 옆집에 지금 찬출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옆집보다 조금 일찍 끝나서 내려가서 식사합시다 그런 전갈이 와서 시간 좀 안 끓을 남대요 가정의 하나님이야 개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개인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러면서 31장 1절 가정의 하나님이 되겠다 참 사람이 되고 아담과 이부가 하나님의 실체가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입장이 있었냐 이것만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사에서 54장 5절 한번 읽으세요 누가 빨리 한번 읽어요 2사에서 54장 5절 선교사님 많으셨나 2사에서 54장 5절 아니면 호세야 옳지요 예 아멘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너의 남편이야 하늘과 땅이니 하늘은 주체요 땅은 대상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남천격으로 계시고 욕심을 쓰고 있는 인간은 아내격으로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호세야 2장 14절로부터 20절에 보면 거기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느냐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그랬어요 호세야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호세야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날에 네 아멘 심신 말이오 설명해라 이사람 설명해 그날에 인간들은 나를 대하여 내 남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에 내가 시작 내가 응 옳지 네 네 네 네 아멘 여러분 이걸 보고도 감동이 안 됩니까 아 정말로 감동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장가 결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장가를 들 때 어떻게 영혼이 살되 의의와 공편과 은청과 금유리 역임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니 내가 여호와를 얻한다고요 알리라 이 놀람은 이 축복을 오늘 참사하신 여러분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천연 사손만 대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추건합니다 내가 아주를 안하고 아멘도 안하고 아멘도 아주도 아니에요 다 구경꾼이에요 아주 아멘 하신 분에게만 축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추건합니다 아 그래요 다 가져가요 다 가집시다 그래서 가족을 이루되 아담명과 이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여서가 가족을 이루되 하나님 가족은 되되 질서를 지켜야 돼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남녀 평등 이라고 아니야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 이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 이어 그리고 하는 말씀이 여자가 남자여서 태어났다 그리고 남자들아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지원받이 였으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뭐냐 주님의 명령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내용은 지상의 명령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어서 저 하늘나라 어떤 교회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저 달나라 어디에 있대요 이것이 수상 소속이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보고 17장 20절에 천국은 어디에 있다 마음이라고 안해서 내 안에 있다고 마음이라는 말도 맞겠죠 천국은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가느냐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가 문제 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나에게 있는 것이고 천국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도 내게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문에 오늘 예시한 우리는 사탕의 혈통을 초항해야 합니다 그 사탕의 원인 손자는 어디로 들어왔느냐 혈통을 타고 들어왔어요 아담과 이부에게 이사회서 14장 12절에서 지극기의 문잡아 더불어 비결하려고 천사장 누시엘이 인간 속에 타고 들어와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고리인조 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 독사의 새끼들을 하고 세례 요한이 야단을 맞을 인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이제부터 요건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누가 되느냐 누가 임금이냐 사탄이가 임금 됐대요 왜 개개인 속에 사탄이가 파고 들어가 그것이 국가적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는 국가가 사탄이의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정권을 죽이 많으면 백성이야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본성 본연의 하나님의 신성을 닮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첫째 인도가 뭐냐 사람의 도가 뭐냐 이건 결론이에요 잘 들었어요 사람이 가야 할 도가 뭐냐 그 말이요 이것만 잊지 않고 가셔도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람의 길 제가 우리 집 아이에게 아이가 아니라 지금 마흔 하나가 됐는데 사람이 되거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나온 놈인데 아버지 해도 너무 허십니다 날 보고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게 그게 마음 괴롭다는 얘기야 사람이 뭔지 아느냐 껍댕이 인간을 하는 말이 아니야 사람은 내적인 심성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게 이게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본체를 삶아야 된단 말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서부터 쭉 들어가세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무엇이 개명이냐고 물었을 때 마태봉 22장 37절 첫째 개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노의 하나님을 삼기고 둘째는 뭐라고 있어요 둘째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끝난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명시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명시하게 될 때 그것이 그것이 개명이다 묻습니다 첫 번째 내 이웃이 누구죠 장로님 이웃 연씨가 많으시니까 잘 안 들리죠 고협에 조금 장로님 이웃이 누구예요 그 마누라 남편이고 왜 누구 사랑하란 말이에요 마누라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누구요 자식들이지 그리고 누구요 친척입니다 친지의 그래서 말씀하기를 놀라운 얘기 하고 있습니다 마태봉 5장 22절에서 재물을 드리려고 들어갔다가 형제간에 다툴 것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알아 재물을 어떻게 하고 놓아두고 뭐부터 하라 화목하고 화해부터 하라 정말 세상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나 어디에 두고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가르쳤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형제와 화합이 먼저야 안 그렇습니까 믿으시거든 아멘 아멘 1100번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첫째가 이게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인도입니다 인간이 인간이 하나님께 가야 할 길이에요 인도를 한다면 뭔더가 남았을까요 뭔더가 효도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효도 그렇죠 여러분 효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요 70년 세상을 살고 나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야 효도가 뭐냐 효도가 뭐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노님이나 권사님 한번 얘기해 봐 권사님 머리를 왜 이렇게 하려 효도가 뭐하는 게 효도예요 부모님께 봉양하는 게 효도입니까 아니야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주신 천벅배로 이미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인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어 근데 효도는 뭐냐 첫째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사녀가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상수 권사님 그 다음 뭐 하는 게 효도요 참 그러니까 효도 하기도 틀렸고 효도 받기도 틀렸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똑바로 하세요 효도는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 하나님의 실체가 내가 되고 그 다음에 나 닮은 나 닮은 누구 나 닮은 누구 자식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인간 되고 그 다음에 나 닮은 누구를 놔줘야 돼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게 첫째가는 효도입니다 거기에 무슨 돈을 벌어가지고 거대왕실 높은 집을 사대는 게 효도요 아니에요 초가상관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고 내 자식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속말로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하나 놔주어라 저도 이제서 손자를 하나 봤어요 외손자는 일찍이 왔지만 사람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기에 우리 사둠이 와 앉아 계시는데 외손자 볼 때 하고 친손자 볼 때 하고 왜 이렇게 다르죠 안 달라요? 달라 야 근데 그 친손자도 자식을 못 낳다가 3대만의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 이게 웬일이오 제가 독자요 제 아들도 독자야 근데 못 낳다가 정성을 정성을 다 하다가 딱 낳아 놨는데 똑두꺼비 같은 아들이 나와서 손자가 나와서 그래서 껴안을 때 감정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야 너 애기 젖 줄 때 절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젖 안 주면 안 돼 너 아니요 개명이야 왜? 젖을 빨릴 때 하나님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 그 귀가 자식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을때 나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교육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저는 정말로 이게 채유라는 얘기옵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 행한 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야 이사에서 3장 10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산다 로마니서 2장 6전에 행한 대로가 봐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의의로운 자식이 되면 구원 받는다 아니야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 사람이 천국을 내버려 둬요 괜찮아요 나하고 상관없어 보세요 아무리 아무리 훌륭한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자식이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근데 낳은 자식이 어떤 놈을 낳느냐 도둑놈을 낳았다 깡팬을 낳았다 이것처럼 근심이 없어 여기 내 내용은 또다시 설교를 할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나오느냐 그 말이야 문제는 공장을 바로 세워야 돼요 인간 만드는 공장이 뭐냐 내가 공장장이요 내가 기술자요 생각해 봐요 자식이 나온 걸 들여다보면서 야 눈도 없고 코도 없는데 누가 만들었냐 기계가 만들었죠 못 알아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눈도 없고 코도 없는 그 기계가 어떻게 널 만들었느냐 내가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도록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행한 대로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누구 닮은 자식이 나오느냐 하나님 닮은 자식이 나온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효도의 길입니다 그 다음엔 뭔더가 남았죠? 뭔더가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효도는 내 자식에게도 애비로서 충도의 역시를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호도 안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세인한 이삭을 대하여서 모리아산에서 각을 뜯어 질문을 드리겠다고 할 때 이삭은 네 했습니다 이때야 하나님이 나는 나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오실 때 부탁합니다 생각하세요 남편 모시고 오세요 아내 모시고 오세요 자녀들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야 됩니다 천국이라고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가정의 천국이야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강 건너 불복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천도가 있어 천도 하늘 대하여 도를 인도가 있고 효도가 있고 천도가 있는데 천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효도는 나 닮은 자식을 낳아 지리는 거고 천도는 뭐냐 누굴 만들어줘야 돼요 나 닮은 누구를 성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께 잘 들어요 하나님께 나 닮은 성도를 하나님을 부조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나 닮은 성도를 만들어줘야 하나님이 어라 맞다 내가 성도로다 그랬을 때 바로 성도가 가는 길은 전도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선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효성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향유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그랬고 내가 향위를 보고 옆에 사람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여기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주교회에 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당의하는 말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통일교회에서 강의하란데 통일교회 간판 밑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와요 참 하나님도 묘하죠 저를 보고 아니 통일교회 간판 밑에 가서 강의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저 바깥에 나가서 했으면 아마 십매는 전도가 됐을 거예요 통일교회 간판 밑에 들어와서 해라 어쩔 수 없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종교 간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여기 와서 바르게 믿고 따르고 싫으면 안 나가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너 뭐요 여기 와 말씀드렸는데 이게 두려워 그런데 천주교회에 시구님은 아주 열심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따라왔어요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통일교회라는 걸 알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와라 하는 말이 나를 인도하신 분이 지옥을 가자고 해도 따라갈 만한 분으로 난 믿기 때문에 이 분을 보고 내가 왔습니다 이게 정답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보고 옆에 있는 성도가 그 말을 믿고 따라올 때 여기에 가정이 확산돼서 이웃이 전도 되는 거고요 이웃이 사회 되는 거고요 사회가 나와서는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 국가가 바로 천국에 이루어지니 마태복음 4.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난이라 하는 거요 마태복음 18.18절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문절에서 마태복음 16.19절에서 예수님이 가져가지 아니하고 두고 갔으니 누구에게 주느냐 베드로에게 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였고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고 이 설교의 말씀을 드린 줄로 여러분 믿고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열무로 주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가능하나 아니면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말씀도 그냥 빨리 빨리 끝내세요 네 다음에 결단에 찬송하죠 성가 3장 하겠습니다 생속구 저 39 시간 갖겠습니다 네 3식구 소개하는 이제 명단이 올라와야 하십 예 우리 먼저 성가 3장 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서 아니 앉으세요 3식구 소개할라니까 성가 3장 성가 3장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줘요 남산 복을 가질께요 영단이 없어요 남산 복을 가질께요 생일 것 같은 드라이브 내리니 남산 복을 가질께요 남산 복을 가질께요 너가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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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하 이동우 형제님이 인도하셨군요. 어디 계십니까? 네, 박수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이은정 식구님께 큰 축복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재훈 식구님, 김귀자 식구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 예, 박수는 환영합니다. 역시 귀한 축복의 은사가 자손 만대에 내려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위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없으세요? 네, 뭐 귀한 축복은 우리끼리 받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안 그래요.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여전히 귀한 말씀, 여러분 가족 만대에 축복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도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가 아침에 딱 오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왜 1년 8일 날 365일 날 괴롭히는 거요? 나 괴롭힌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세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왜 나한테 전화를 주는 거요? 그 말이야. 메시지 주는 거거든요. 예배가 있으니까 나오십시오. 그 얼마나 고마워요. 천국 가게 하자는데 아, 막 강의가 왔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이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초종교 연합 예배 회원 카드라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안 쓰신 분 나가시다가 받아가지고 가셔서 써내주세요. 앞으로 여기에 회원에 한해서만 메시지를 넣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 얼마나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고 아버님께서 애지중지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아담과 이불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놓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실체되라고 하시서 그날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었느냐 아버지 신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신이 되어야 하는데 타락한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되지 못하고 마귀가 되어서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머릿수인 아들 딸들 머리 위해와 오늘 처음 나온 아들 딸들 머리 위해와 그 가정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의 날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를 통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그리하여 이상세계를 건설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자하는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하나님께 저기되는 사탄 마귀의 악한 역사가 끝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예수 나를 딸들 머리 위해와 그리고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린 각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에 아버님 맘에 큰 영광이 되도록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비옥고 은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긴밀한 이름으로 추건하고 하려옵소서 다니다 아뇨